아 네, 제가 비와이님 무대 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우선 죄송합니다. 잠시만 숨 돌리시고요. 저희 여러분 더 제대로 즐기시고 싶으시죠? 네! 목소리가 좀 힘이 빠지셨나요? 아니요! 더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죠? 네! 일어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좋습니다. 대신 비와이님 몇 곡 안 남았거든요. 대신은 더 확실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되 절대로 절대로 앞사람 밀치시면 안 되고요. 흥분해서 앞으로 나온다. 그럼 저희 노래 끕니다. 노래 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지만 본인의 자리에서만 서서 흥겹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하실 수 있나요? 약속하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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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서서 스테닉에서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철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해 주시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비와이만의 색으로 물들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해양경찰청 안녕 박단도 행사에 함께 해주고 계세요. 지금 뒤쪽에 계신데요. 이분들께도 나갈 위해 흥서주고 계신 이분들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 이제 살살 솔솔 불어오는 이 가을바람 느끼고 계신가요? 이 가을바란만큼 저를 설레게 하는 게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진출한 걸그룹이죠. 만나기 위해 와다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분위기를 조금 더 업 시켜줄 다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별 씨의 무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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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우리 아이브 리프께 다시 한 번 한 가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저희 음악의 마지막 무대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무대까지 즐길 수 있게 되셨나요?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대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그 사이에 사랑이 더욱 더욱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 곡 장실 주변에서 폼서트만 3개나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근데 우리가 이 폼서트 다 이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가수분을 위해서 말이죠. 자 다시 한 번 울음창 흥철 소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마지막 무대 두고 나갔죠? 주인공 노래!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노래까지! 나은나, 너는 너, 아티스트, 아무 노래, 그리고 싱크기존세? 이 긴장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 짓고 싶은데 얼마나 있나? 오시기 전에, 어? 자 다시 한 번 마트! 좋습니다. 이 울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일어서는 거 다시 허락해도 될까요? 네! 아, 확신이 없는 답변 소리였어요. 일어서게 허락해도, 허락해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돌 무대가 끝나고 조금 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시간이 빠르신 분들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전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실 때 절대 밀지 마시고, 질서 정연하게 나가주시길 바라구요. 지코씨 무대할 때, 호흡과 함께, 지코씨가 우리 셋업해서 놀을까요? 하면 일어서도 되지만, 일어섰을 때 어디? 저, 제자리, 어디? 저, 제자리, 어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리에 서서, 흔들면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조율 중이어서, 자, 여러분들 지코씨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티스트들을 보실 때는, 대부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몇 곡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쵸? 네! 그런데, 사실 무대에 올라와서 흠겨워. 게다가 마지막 무대가, 그러면 몇 곡 더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여러분,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초간 함성 발성! 지금 무대 뒤에서 지코님이 아마 이 함성 소리를 듣고, 우와, 여기 관객 어마어마하구나. 지금 다른 곳에서도 콘서트 하고 있는데, 우리 콘서트장 열기가 가장 뜨겁구나. 알 수 있게 다시 한 번 3초간 함성 발성! 좋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치지 않으셨군요. 여러분, 더 놓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오늘 어떤 날이죠? 어, 이게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우리 어떤 행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아니요? 아, 아직 좀... Say, what? What? Do you want some more? What? What? You drop it out of me! What? Jumping out there, jumping out there. One, two, three. I'm out. OK? One, two, three. Yeah! Jumping out! I'm out. I'm out. I'm out. I'm out. I'm out. I'm out. All right, all right. 다시 한 번의 도전. Let's go. Let's go. Oh, buddy.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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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ческой. 고마워요.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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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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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계삼은 10달러서 그 안타카스크림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어제 여섯 걸쳐도 그래 널 묻는 새빙 더 더 섹시 언제 두고 섹시 프리미엄이 붙어 두 배 세대 맥을 박세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제 모습을 걸쳐도 그래 널 묻는 새빙 웨! 나는 새빙 언제 두고 섹시 프리미엄이 붙어 두 배 세대 맥을 박세 내가 외모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